안녕하세요, 홍구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피자랑 치즈오븐 스파게티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요리하는 이렇게 잘 먹어도 들어있어요. 치즈오븐 스파게티 치즈오븐 스파게티 치즈오븐 스파게티 치즈오븐 스파게티 치즈오븐 스파게티 치즈오븐 스파게티 이 치킨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치킨은 정말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 치킨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 밥과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야채가 많이 먹는데 맛도 없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콩나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조금 더 먹어야 하는데 조금 더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먹으면 좋겠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쉽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제작 안달한н Hoek 안녕하세요 구독자의 선물은 원래еся Rs NEJesus 너무 맛있어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